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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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꾸러기네 그지? 갈든에 물 줄까요 영광? 영광이 스트로베리에 물 줘야지 응 가서 물 가져와요 물 저기 통 안에 있어요 저기 통 안에 물 가서 가져와 저기 내 영광 어? 거기 있어? 저기도 있는데 물 담아와 괜찮아 쑥 집어넣어 쭉 집어넣고 됐어 가자 물 주러 가자 영광이 스트로베리도 주고 또 알로에도 주고 또 영광이 스트로베리 보자 스트로베리부터 주자 영광 영광 스트로베리부터 주자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대전 사라제네 보는 정확하게 응원 아래 어디 또 줄까? 어디 줘야지? 아이고 물이 모자라네 물 가서 또 가죠 뛰어갔다 와요 뛰어요 헛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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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와요 영광이랑 아침마다 물 주는 텃밭이에요 영광이 좋아하는 딸기도 심고 여러가지 고추니, 상추니, 호박, 가지, 파 많이 심었어요 영광이랑 이제 꾸준하게 물을 주면서 잘 자라나 볼 거예요 영광이가 주는 여기는 지금 쑥 하고 부추 여기는 열무며 또 호박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줘야 되는데 저렇게 우야만 한 번씩 뿌리고 말아요 세수 그냥 세수 시켜주는 거로 그냥 땡이네 흠뻑 줘야 되는데 토마토도 좀 줘야지 영광? 토마토? 영광? 여기 토마토 많이 줘야지 여기 토마토? 거기 토마토 옳지 토마토가 빨리 자라 영광이 토마토 먹지? 그지 영광? 영광 영광 그러면 빨리 물 줘서 잘 자라게 해야지 거기도 토마토 있네 아이고 물이 모자라네 영광 물이 모자라네 자 물 또 한 번 더 갔다 오자 영광 물 한 번 더 가서 가져와요 뛰어와요 뛰어 뛰어서 갔다 와요 요즘 집안에만 있어서 답답해 해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공방으로 출근했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아침엔 이제 아침 간단히 먹고 이제 뒷터밭으로 나와서 물 주는 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뭐 물 주고 가꾸고 충분한 물은 못 줘도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세수라도 식혀주는 게 어디예요 세수라도 이렇게 다 식혀주고 하루 일과를 상큼하게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자폐 청년들이 참 굉장히 루틴해요 엄마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루틴해서 한 번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만들면 아주 그냥 칼같이 그 습관을 지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아 참 싫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싫으면 뭐 사람이 어떻게 그냥 딱 루틴하게 틀에 박혀서 살 수 있어요 어떨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우리 그 뭐랄까요 이렇게 플렉스블한 그런 게 없이 루틴한다는 게 아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물 줘 버릇 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물을 줍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물 주는 우리 영광이를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크게 행복한 일을 찾기보단 소소한 이런 아침 일상 소소한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엄마인 나에게 참 행복을 줍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영광이가 말은 표현을 아직 못해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참 많지만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말기는 죄다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말은 못하는데 말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자그만 소리도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말로 정확하게 말로 정확하게 컨버세이션은 자세하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영광이는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또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이런 데를 이렇게 그려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또 감사하죠 그죠? 아무튼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모두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갑시다 파이팅 다 됐어요? 다 줬어요 영광아? 다 준 것 같아 이제? 빠진 데 없어요? 세수 못 시켜준 친구 어딨나 봐봐요 어딨나 봐봐 어디가 안 됐어 어 거기가 걔가 세수가 안 됐구나 땡큐 영광 영 엄마 봐봐요 땡큐 땡큐 뭐 주세 땡큐 유 웰컴 해야지 요 웰컴 자 잘했어 영광 땡큐 라고 puis 그러니까요 20초 다시 그리고 다시 аний